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아주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서 2186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오르면서 666선에 장 마쳤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중동발 리스크가 일단은 좀 사그라들면서 어제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게 흐름 이어갔는데요. 이 안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그렇다면 이렇게 잘 가는 장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들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1시간 함께할 이지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지환 전문가 이 오픈 채팅방 분위기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오늘? 네 시장이 어제 급락을 딛고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도에 지금 한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발적인 사건을 들어왔고 그 사건이 또 워낙 지금은 크지 않지만 워낙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우려했는데 미국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은 일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은 어제 오늘의 변동성 확대 구간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아무래도 가슴을 좀 철렁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안도에 들러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배트맨과 좀 함께 하시면서 향후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함께 하면서 같이 대응 전략을 좀 짜보면서 시장을 좀 헤쳐나가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젤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을 같이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알찬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이지환 전문가의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하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악재가 거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줬다는 점이 또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서 변동성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일단 장 마감 직전에 매도세가 조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환율도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116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안두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그런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오버액션을 많이 하고 트위트에 바로 다이렉트를 올리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여파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큰 사건을 맞이했을 때는 또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줬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IT 업종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바쳤고요. 특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나온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삼성전자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좀 바치는 부분도 역시 같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옵션 만기일 이전에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시장을 바치는 가운데 IT 업종을 활용해서 충분히 시장을 좀 바쳤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그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오늘 지났기 때문에 좀 받아야 될 조정이 옵션 만기일 이후 다음 주에든 좀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IT 업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바치기 위해서 좀 오버 슈팅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좀 정책을 겪을 때 오히려 IT 업종은 좀 단기간에 조정을 좀 겪을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IT 업종은 좀 추격 따라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기다리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들어올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IT 섹터는 보시면 시장을 좀 바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레벨업 구간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수행 관점이 아니라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줄 걸로 보여집니다. 9월, 10월 달에 IT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또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잘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시장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IT 업종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에 저가 매수 기회가 한 번 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에이프로젠 KIC 매수과가 2,845원입니다. 그리고 20%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어제 7% 넘게 좀 빠졌다가 오늘은 4%가량 좀 반등을 해 줬네요. 5% 가까이 반등을 해 줬는데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은 평이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자력 관련된 단열재 관련된 부분은 오래된 기업인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 바이오 업종을 좀 추가하면서 바이오 쪽에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2,280원 정도의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법 좀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시세가 나면서 위쪽에 일단은 매물대를 하나 형성해 놨습니다. 3,100원 위에서 매물대를 한번 형성해 놨고요. 지금 보면 예상되는 그림은 일단 매물대 이후에 이번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반등은 지지선 위에서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과연 3,100원 위로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과정으로서는 다른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8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일단 3,180원 1차 목표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80원 정도가 위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한 번 더 다시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80원을 돌파할 경우는 4,0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A프로진 KRC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2,280원 선의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3,180원 그리고 만약에 이 1차 목표가 선을 돌파를 한다면 4,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1바이오요. 제1바이오요. 메스커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종가에 매수했거든요. 6,980원 25%요. 아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네 6,980원에 25% 네 잘 매수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잘 매수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이게 과연 잘 매수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자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이 종목 어떻게 오늘 매수하셨어요? 이게 지금 원인 모를 중국의 폐렴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팬벤자들 때문에도 또 조금 이슈가 계속 전해부터 있었고 해서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지지선이 6천 원 정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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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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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수정주가 전후로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매수가격이 37,900원 맞으세요? 네. 그러면 수정주가 전후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매수하신지 좀 오래되셨어요? 37,900원이 아니다. 5만 7,900원이죠? 네, 5만 7,900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수정주가 볼려고 했더니 똑같은 가격이 나와서 그러면 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5만 7,900원이다, 그렇죠? 네, 3만 7,900원. 5만 7,900원. 이 동금 바로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신 가격에서 좀 밀려내렸다가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에 이렇게 밀려내려면 사실 그림이 그다음 그려지는 그림은 사실 이런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인데 다행히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틀어서 행보 이후에 지금 들어올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급락이냐 급등이냐 해서 급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지금은 이제 그림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4만 9,000원 정도를 지지 가격으로 좀 놓으시고요. 5만 7,900원은 지금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조금 위쪽으로 드릴게요. 목표 가격을 6만 5,000원으로 1차로 드릴게요. 이 가격이면 크게 무리 안 하고 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6만 5,000원, 지지선은 4만 9,000원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또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뭐 내일 모레 오르는 거는 뭐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모양으로 보면 조금 들고 계셔도 돼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라가죠. 내일 또 빠지면... 내일 조금 조정받으면 또 그 다음날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좋은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1% 올랐는데 일단 지지 4만 9,000원 선 그리고 1차 목표가로 6만 5,000원 선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 들어와 있네요. 6773님, MS오토택이고요. 6,450원에 8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중이 좀 커 보이는데 자,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S오토택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기아차의 차체를 공급하는 기법도 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지금 뭐 꾸준하게 한복에 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좀 우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응방향을 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6,450원이신데요. 가격이 조금 높게 들어가셨어요. 조금 저점에서 하셨으면 좋은데 가격이 좀 위쪽에 좀 너무 높게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지선을 지금 120에서 걸쳤던 이 지지선을 잡아야 됩니다. 5,000원 정도에 살짝 상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지지선을 잡으시고 지금 현재 모양으로 보면 이게 급락으로 내려가거나 하락할 모양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지점을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행성했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넘어가는 물량들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못 넘어가더라도 이 종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간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보유를 좀 하시고요. 7,100원을 지금 직전 고점 가격인 7,100원을 목표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7,100원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100원 정도에서 물량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계시다. 그렇죠. 80%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 7,100원에 붙을 때마다 비용을 좀 줄이십시오. 최소 절반 이하로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7,130원 돌파가 되는지 좀 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MSO2댁 일단 목표가 7,100원이고요. 비중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네요. 한국정보통신이고요. 1만 1,4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일단 1만 200원입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일단 1만 200원으로 오늘 장을 마쳤는데 자, 이 종목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말씀드렸는데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NFC 테마가 대부분 다 같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 접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잘 접근을 좀 하셨다 하더라도 빠져나오시는 출구 전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청산은 어디서 할 거고 손질은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진입하신 가격이 1만 1,400원입니다. 지금 상한가가 몇 번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들어가셨는데 전형적으로 물리신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들을 수 없는 게 앞으로 이런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1만 1,400원에 지금 들어가셨고요. 오늘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고점에서 대량의 음봉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매수했던 이 주가를 움직이는 손도 세력들이 오늘 물량을 다 털었다는 거죠. 물량을 다 털었습니다. 현재 물량을 다 털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 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물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테마는 따라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터지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터지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은 이거는 지지선, 좌왕선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모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굳이 따져서 본다고 하면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한 9,9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또 겁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고 조금 안타깝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굉장히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빨리 빠져나오자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네,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매수거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50%. 네, 얼마에 사셨어요? 11만 3천원이요. 네, 현대차 지금 11만 3천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좀 며칠 동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사셨나요? 네, 어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바닥 찍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그렇죠. 이젠에 사셨으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좀 좋은 모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좀 했던 종목이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펀드멘탈 상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가,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가 좋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 이 자동차 업종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 같은 초반에 10대 업종 가운데서 유일하게 실적이 개선된 게 이 자동차 업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른 종목들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8월 달부터 다른 종목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현대차는 거꾸로 이제 거꾸로 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까지는 현대차가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른 업종들이 월등히 좋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부분이 운송장비 쪽이 지금 실적이 잘 안 좋거든요. 거기다 이제 관세 문제까지 좀 부딪히면서 모멘텀이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지지 가격은 11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11만 7천 원이 반드시 지지가 되었어야 이 종목은 바로 상승을 못하겠지만 이 구간에서 박스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만 7천 원은 아쉽게 이탈했다 그렇죠.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래쪽에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지선은 어디 있냐면 지지선은 9만 2천 원 5백은 9만 3천 원 정도 가야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벌고 장기 투자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비중이 50%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위랑주이기 때문에 계속 급락하지는 않죠. 주다가 반등을 줄 건데 일단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는 절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1만 7천 원을 사셨는데 좀 장기로 하시려고 아마 제 생각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비중이 50%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씩 계속 들어가면서 9만 2천 5백까지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 바로 50% 들어갔기 때문에 9만 2천 5백은 지지선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반등했을 때 1차 저항가격의 직전 저점이 11만 7천 5백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야지만 목표가가 13만 5천 원 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격은 1차 11만 7천 5백은 2차를 13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가격은 9만 2천 5백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멀잖아요.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12만 7천 원 정도에 왔으면 반등 지지선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줄이고 이 종목이 정말 사고 싶다면 비중을 줄인 다음에 9만 2천 5백까지 분할로 매수하시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매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상담에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9만 2천 5백 원 지지선으로 해서요. 반등할 시 1차 저항이 11만 7천 원 선입니다. 이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13만 5천 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대응해보시고 또 일단 비중 축소 의견도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 번. 아, 네네.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에스모 머티리얼인데요. 네. 아, 그게 24일인가 상한가 쳤을 때 그걸 따라가갖고요. 아.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 물려있어요. 네, 그 매수과와 비중 혹시 어떻게 되세요? 매수과 2천 원에 50%요. 2천 원에 50%요? 네. 네, 에스모 머티리얼즈 24일에 상한가 갈 때 좀 추격을 하신 것 같은데 2천 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이지환 전문가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 종목 우리가 몇 번 봤다 그렇죠? 대응 방안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지금 대응 방안은 똑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 제가 이제 2차적으로 한 번 상담 드렸을 때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하락을 하면 지금 이제 여기 22선, 60선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개인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구간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때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정도면은 이번 주만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빠져나오는 가격대는 2천 원까지 오면 좋은데 일단은 1,900원 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2천 원까지 붙을 때마다 그냥 다 청산을 해버려십시오. 이 종목은 일단 청산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우선인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나 반도체 재료 관련된 부분 뭐 OLD라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날라갔는데 이 종목은 못 간다 그렇죠. 3년 연속 적자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아마 이번 주말은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힘들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자라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등 가격은 지금 가격대에서 한 1,800원, 1,900원, 2,000원까지 이렇게 나눠서 붙으면 무조건 다 청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청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전액과 똑같이. 그래서 지지선은 길게 못 잡아드립니다. 1,400원 정도까지. 자꾸 반등이 1,800원때부터 물량은 다 털자. 꼭 이렇게 생존의 기후로에 서 있는 종목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음 주. 아마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오고 개인성이 커요. 그때 꼭 물량을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져가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안 됩니다. 3년 연속 적자에 지금 한 번 더 붙으면 4년 연속 적자면 거의 존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고 기대는 조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다 날라왔는데 하루에 6, 7%씩 날라왔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반등 주면 다 청산하는 걸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4 머트리얼즈 지금 펀더멘터리가 굉장히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꼭 전량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들어와 있네요. 신일산업이고요. 1,81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1,810원, 오늘 8%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일단은 8분 응선을 좀 넘었습니다. 상승 기후로 해서 8분 응선을 좀 넘었기 때문에 조금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사신 가격대에서 내일과 월요일 정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격대에서 내일과 모레 정도 흐름이 좀 좋으면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1,8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성공하셨죠.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별하게 내일 금요일, 월요일날 음봉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렇게 될 개인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상승적으로 갈 개인성이 높아져 있죠. 지금은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지금 매물대가 있는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2,25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지지선으로 1차 목표 가격이 2,25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 지금 1,810원을 매수하셨는데요. 이 매수가를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가 2,250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받아보실까요?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이요. 매수하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7천원에 20%요. 네, 2만 7천원에 20%. 오늘 좀 장이 좋아서 바이오즈도 좀 잘 갔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10% 상승을 했네요.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시장님. 네, 대표님. 너무 늦은 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잘 보고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 일단은 오늘 사셨죠? 네. 일단은 그래도 성공하셨다,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매수가 위에서 좀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의 반등이 나왔고 위쪽에 매물을 좀 잡으면서 눌러주면서 지금 예상되는 그림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좀 원동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3만 원이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3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보유를 하고 3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여기서 청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오주나 생명과학주나 지금 의학도 마찬가지지만 1월 달이 지나면 모멘텀이 한 번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지금 그 모멘텀이 있을 때 JP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원에서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거를 시세를 내고 차익을 내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빨리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해서 3만 원에서 빨리 급하게 크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러면 기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그래서 빨리 청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서 청산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빨리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1월 말까지 넘어서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3만 원에 들어왔을 때 일단은 청산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지금 3만 원 선에 오면 이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에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이요.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네. 2만 천 원. 2만 천 원. 동성제약 2만 천 원의 30% 갖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네요. 오래되세요. 바로 이지환 전문가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오래되셨다, 그렇죠? 매수하신 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비중은 30%. 비중도 그렇게 좀 적지는 않다, 그렇죠? 자, 이 종목이 이제 왜 하락하신지는 알고 계시죠? 몰라요. 왜 그러는지. 주식 하시면서 그 정도도 확인 안 해보시고 하시면 어떡해요? 자,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이 하락한 이유는 뭐 딱 여기 그림이 딱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매출액도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야지만 보면 흑자와 적자였는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보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없는 거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제 학교는 신약 모멘텀이 있든가 신약 모멘텀이 없으면 펀더멘탈이 좋든가 제일 좋은 거는 그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바이오주를 정보하신다면 신약 모멘텀도 있고 펀더멘탈도 좋고 실적도 잘 나가는 이 두 가지 합친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성계약 같은 경우는 신약 모멘텀도 약하고 펀더멘탈도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도 크게 시세를 내기가 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14,250원 제가 예전에 좀 왔는데 최저가가 12,450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너무 장기가 보유하였으니까 지지선을 최대 아래쪽에 잡아서 해야 됩니다. 12,450원으로 지지선을 좀 잡고 이 종목이 지금 예상되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서 추가로 금란이 그렇게 많이 나올 구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이어지면 이렇게 행보 구간이 이어질 때 위쪽으로 좀 올라왔을 때 있죠. 위쪽으로 좀 올라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지금 보시면 한 18,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일단 18,500원으로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좀 보유는 오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행보로 왔다 갔다 하면 14,000원에서 18,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쪽에 한 번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래서 8억 이상 한 거예요? 예? 지금 이래서 8억 벌이에요? 아니요. 지금 너무 오래 계셨고 지금은 크게 급 나갈 구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반등을 줄 때 파세요. 반등을 줄 때. 반등 주는 가격,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18,000원에서 18,500원. 아이고, 나 뭐 지루하니까 나 뭐 지루해가지고 못 기다릴 것 같아. 아주 징글머리가 아주 징글머리가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파십시오. 그러면 지지선은 짧게 14,250원으로 놓고 14,250원은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랬죠. 아래쪽에.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시장이 굉장히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여기까지 들고 왔으니까 조금만 더 보시고요. 14,250원 이탈 안 하면 조금 위쪽에서 파세요. 너무 손해 많이 보지 말고. 조금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18,500원. 18,000원 정도에 붙을 때 좀 파십시오. 네, 네. 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동성제약. 지금 신약 모멘텀도 없고 또 실적 관련한 펀더멘털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청산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횡보 구간 안에서 좀 위로 올라오면 18,500원 선에서 정리를 해보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지환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이 시간 이후에도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종목 상담에 이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투자 팁들 오늘도 가득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할까 어제는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실전 차트에 대해서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투자의 방향은 좀 압축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내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종목을 뽑고 볼 때는 한 이 다섯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더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더 밑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 보는데 차트는 기본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수급을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고 섹터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종목을 선정할 때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숲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종목 하나도 사실 기본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섹터와 업종과 시장을 분석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은 물론 이 방법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위에서 숲에서 나무를 보는 탑다운 방식을 쓰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을 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데 그 종목이 펀더멘탈이 좋냐 안 좋냐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거꾸로 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전투자에서는 예를 든다면 모든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내가 다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7, 80%를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7, 80% 정도를 걸려주면 나머지 10%, 20%의 종목만 내가 평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5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종목을 찾을 때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라고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보는데 차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서 한 5배수 이내로 좀 찾아 냅니다. 그러면 종목이 코스닥 몇천 종목, 코스피 몇천 종목 한다고 하면 시스템으로 한 100종목 이내로 일단 필터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100종목 이내에서 필터링된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집 정도. 시스템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구분하지 않고 그게 해당되는 걸 다 뽑아내죠. 그냥 뽑아내고 나면 거기서 매집 정도를 확인해서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입 시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9월달, 10월달에 집중적으로 IT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설경제 TV를 통해서. 그때는 반도체 바닥놀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모드 에너티드 중에서 삼성전자를 목표가 7만 원을 줬거든요. 작년에. 여기서도 물론 똑같이 드렸고요. 그때 지금 현재 상황이 다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시스템으로 걸러보면 예를 들어서 100종목이 걸러졌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100종목이 걸러졌는데 70종목이 IT 종목이다. 그러면 이 IT 종목이 바로 대세가 되는 거죠. 걸러보면 시스템을 업종별로 나눠보면 어디가 많이 해당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매집 좋은 정도를 보고 거기서 진입 시점을 할인할 때는 보러주표나 거래량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전에서는 활용을 하면서 몇 배수로 걸러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러내는 종목이 딱 봤는데 그러면 중대형주다. 코스피 상에서 예를 들면 코스피 한 200종목 내에 들어가 있는 중대형주 코스닥에서도 150종목 있죠. 들어가 있는 중대형주에 해당된다면 일단은 수급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형주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급을 확인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대형주는 우리가 중대형주는 어떤 조그마한 작전세력이라든지 손도세력들이 움직이지만 중대형주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펀드가 움직입니다.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가치펀드든 혹은 스윙펀드든 이 펀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수급을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가장 좋은 수급은 뭐냐면 1번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1번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토신인데 자리가 바뀌었죠. 연기금이 샀을 때가 두 번째로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토신이 이제 세 번째가 되고 사실 금융투자 개인은 그냥 쏘쏘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상상할 때 금융투자가 물량을 많이 시킬 때 말씀을 드렸죠. 금융투자 물량은 프로그램 연계된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나빠지면 쏟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조정할 때 보셨죠. 물량을 어디서 다 뱉어냈습니까? 90%가 여기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부분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 수익 내지는 프로그램 차이가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물량을 쫓아서 들어가는 것은 좀 오버스팅인 거죠. 그래서 수급수는 외국인 연기금 투신 이 정도가 가장 아이디어를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은 한 2년 정도 활용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용주는 어떻게 확인할 거니까 소용주에서는 수급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소용주에서는 수급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용주는 뭘 확인하자 그랬습니까? 공매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종류의 사이즈가 작은 소용주라면 공매도를 봅니다. 그러면 이전에 봤죠. 추세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 혹은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는 종목 기본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하면 한 1, 2% 나와야 정상입니다. 1, 2% 그런데 10%가 넘어간다고 하면 뭔가 이 종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거나 혹은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종목은 일단 빼버립니다. 그러면 또 필터링이 되겠죠. 걸러지겠죠. 이렇게 좀 빼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는 거죠. 실적은 이번에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당연히 3년 정도를 봐야 되고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전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여러 가지로 봐야 되고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추세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가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가 주가의 탄력성은 결국 이 두 가지인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가 단기간에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짧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추세적으로 길 호흡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저는 보통 통상적으로 잡을 때 3년 정도 영업이기나 배출액이 늘어나야 된다고 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3년 정도 늘어나면 괜찮은 게 혹은 흑자 전환하거나 실적이 단기간이라도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같은 종목을 찾아도 예를 든 다음에 이런 거죠. 5G 종목을 찾아도 왜 KMW가 가장 크게 많이 올라 10레비씩 올라왔냐. 딱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실적입니다. 실적. 모든 5G 종목 다 찾아도 KMW보다 실적이 늘어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이유가 바로 KMW 이유는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섹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 섹터를 보는 거예요. 원래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산업을 보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섹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에 들어가는가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IT 종목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 이미 IT주는 9월이나 10월에 샀었어야 되죠. 그때 못 샀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가에 하루 6%씩 찍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눌리목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올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IT주를 기다리는 섹터를 보실 때 지금 현재 상황과 맞춰본다면 일단 IT 섹터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1분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죠. 1분기에. 뭐냐면 9월, 10월에 IT 종목이 9월, 10월에 사도 때 불안감을 가진 것처럼 지금 1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분기 말에 좀 봐야 되는 게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환경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IMO 2020도 있고. 그다음 친환경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 달부터 바뀌죠. 3월 달부터 바뀌면 모멘텀은 지금 빠르면 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보일러는 어떻다? 3월부터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중국도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를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강하다. 그럼 강하다는 어떻습니까? 한 종목의 한 20% 정도 이상 잡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최대치를 20%에서 아무리 많아도 30% 한 종목 이상은 잡지 않거든요. 3분의 1 이상 한 종목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섹터라고 딱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5% 또 5% 또 5% 또 5%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뭡니까? 눌릴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눌릴 때마다 계속 사는 겁니다. 이 방법은 피라미딩이라고 했고 어제 본 것처럼 제시리 리브마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섹터가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비중을 한 10% 이내로 제한시키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닷건에서 5% 정도 사고 한 번 눌림목에서 또 5% 사면 그다음은 시세 끝에서 10% 정도면 일단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을 봤을 때 결국 섹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매수 강도로 결정하는 거죠. 5% 출발해서 어떤 거는 20%, 최대 30%까지 갈 거고 어떤 거는 5%에서 10% 사이에서 끝날 거고 이제 섹터로 해야 되고 그러면 20% 가는 종목은 뭡니까? 레벨업 종목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수익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레벨업이 될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는 수익 종목이 될 것인지 이제 거기에서 판단하고 매수 강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섹터까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놓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보고 다시 이 안에서 섹터를 보고 다시 그 안에서 종목을 보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탑단 방식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시장을 분석하고 섹터를 분석하고 다시 종목을 분석한다. 사실 종목 분석도 우리가 제대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종목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꼽으세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툴로든 꼽고 그 종목이 어느 섹터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매수 강도로 진행할 건지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바텀업 방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빠릅니다. 우리가 전체 시장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잡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넣을 수가 있죠. 항목은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항목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뭡니까? 일관된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어야 합니다.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원칙이. 그래서 그게 물론 저라고 해서 모든 원칙이 맞지 않죠. 그럼 틀리면 손들이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키고 이익이 났을 때는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면 지금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9월 달에 말씀드렸던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게 두 달 남짓 걸렸는데 계속해서 제가 카톡방에서 또 말씀드렸죠. 갖고 가고 갖고 가고 갖고 가고 딱 목표가 왔을 때 3만 8천 원 넘었을 때 그날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 넘어갈 때 3만 8천 원 이상 오버쇼팅이라고 다 팔다 그랬죠. 올라갈 때도 분할을 청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9월 7일 미리 들어가신 분 아니면 혹은 눈리목을 깊게 주는 종목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추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버쇼팅 물량에 걸리게 되면 계속 엇박자 타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원칙을 딱 정하시고 IT는 어느 수준까지 눈리목이 들어오면 매수하겠다라는 부분 하나고 지금 이제 1분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업종도 1분기에 들어가면 지금 1월 달에 사서 2월 달, 3월 달 정도에 지금의 IT의 종목들은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이제 딱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반등을 줬고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지금 추격할 정도로 대세 상승장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실전 투자 같은 툴을 본인들도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짜셔서 그대로 매매하신다면 시장에 좀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의 꿀팁들 가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실전 투자 전략들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전략들 활용하셔서 또 여러분만의 기준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들 참고하셔서 시장에 잘 대응해보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지환 전문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가득가득 내용 채워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